도로위의 난폭운전,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을 경험한 운전자가 70.2%에 이른다는 통계조렘만 보더라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거나 한 가지라도 반복될 경우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1차로에서 계속해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와 4천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4.7% 인상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간 요금이 기존 1만 8,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서울에서 광주 간 요금은 1만 4,4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민자고속도로 5개 또한 3.4% 인상됐습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의 요금은 동결되었습니다. 법인차의 과세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자기 차량 보험료도 변경됐습니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의 보험료가 인상됐고 42개는 인하됐습니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가 인상됐고 18개는 인하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험개발원이나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 모델별 등급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운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자동차 복귀와 제도 교통복귀가 바뀌어도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 TBS 이상현입니다. Deancamariaaux 경 nexamariaaux flow l Amen want cross encia